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에서 행정기관이든 아니면 행정기관 외에 별도의 징호를 갖고 있는 그런 공적기관이든 간에 국민의 바람이나 국민의 뜻과 전혀 반대로 이렇게 아주 막무가내로 국민들의 뜻에 반하는 그런 은행을 일삼는 기관은 현재 노태학 치하의 선거관리위원회 밖에 없었다 생각합니다. 제가 철이 들고 난 다음에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대한민국의 어떤 공적기관도 노태학 선거관리위원회처럼 이렇게 막무가내로 우리는 채용비리만 감사를 받겠다. 우리는 감사원 감사는 받지 않겠다. 우리는 건익위원회에 감사를 받겠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자기들 마음대로 수사 대상이나 수사 범위를 그렇게 결정하는 그런 오만 방자한 무례한 그런 선거관리위원회는 보지 못했습니다. 권순일과 조혜주 사이로 부정선거를 주도한 인물들입니다. 노정이와 김세한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를 140만 피 이상 사전투표를 조작한 인물들입니다. 노태학과 박찬진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를 조작한 인물들입니다.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울산 남구 나에 조작값 15%를 적용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기초위원을 당선시킨 그 여러분들 주역들이 바로 노태학과 박찬진이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 교육감 선거에서는 조작값 35% 우파 교육감 후보인 김주홍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무려 35장을 여러분들을 훔쳐 가지고 민주노총의 지지를 받는 천창수복에 대해줘서 당선자와 낙선자를 선거관리위원회가 뒤바뀌어서 발표를 해 준 겁니다. 그것이 문정권 하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바로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일어난 부정선거입니다. 노태학이 물러나야 될 이유는 만 가지 천 가지도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그동안 선관위 가 출고 주장해 왔지 않습니까 권익위원회랑 함께는 채용비리만 수사를 받겠지만 감사원은 못 받겠다 그런데 권익위원회 자료를 일체 제출 안 하는 겁니다. 이런 인간들이 어디서 있습니까 저거가 밥을 어떻게 먹고 삽니까 하늘에서 밥이 떨어집니까 땅에서 밥이 솟아 납니까 세금으로 먹고 살잖아요. 여러분 정말 국민들의 선관위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겁니다. 압도적 다수가 분노를 표출하는데 제가 궁금해가 여러분들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설문조사 권익위원회 선관위 특혜 채용조사의 비협조적 왜 이렇게 부패를 감싸나 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주장 조선일보 6월 28일자 기사 선관위 협조가 원활할 것으로 생각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첫째 예상하지 못한 일이다. 둘째 제대로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셋째 잘 모르겠다. 여러분들 보니까 3,900여 명 정도가 설문조사에 의겼고 96%가 선관위가 권익위원회 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다는 겁니다. 보통 신민들이. 제가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의 성함이 전현희 씨가 물러나고 전현희 씨는 통영 여자입니다. 제가 통영 사람이지 않습니까 경남 통영. 통영에서 여러분들 서울대 치대를 갔으니 공부를 잘한 거죠. 공부를 잘하면 뭐합니까 서울법대를 나오면 뭐합니까 대법관이 여러분 되면 뭐합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권순일의 재판글의 의혹 딱 한 번만 여러분들 하면 다음에 만수무강할 거라고 생각했죠. 딱 한 번만 했는데 한 번 한 게 딱 걸려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선관위원회의 조사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가 여러분도 한 번 권익위원회를 방문해 봤습니다. 이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성윤 씨입니다.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하셨고 변호사를 해왔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를 했습니다. 그게 검사 출신인 겁니다. 검사 출신이면 수사에 관한 생활을 오래 했을 거 아닙니까 수사를. 여러 종류의 수사를 선울남부지방 강주지방에 다 거쳤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딱 했으면 공식적으로 두 번이나 기자회견을 하면서까지 선관위가 이런 자료협조를 원활히 하라 이렇게 요구할 정도입니까.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진짜 간이 남산만큼 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간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키웠을까 본인들이 권력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니까 만들어줬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96%가 이 사람들이 협조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다고 해서 그 밑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그걸 남겼습니다. 56명이. 그래서 한 번 의견을 시중 여론을 탐방한다고 생각해가지고 보니까 선관위의 부정부패의 부조리가 얼마나 많은지 알만합니다. 감사위원회 감사도 검찰 수사도 다 동원해서 선관위를 압박해야 되고 그냥 이번에 해체시켜야 됩니다. 죄인들은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선거사무가 고도의 무슨 작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투표용지 여러분들 찍어가지고 여러분들 돌려주고 그 과정에서 행정관정 도움도 많이 받을 거고 표를 더하는 일을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선거마다 뭡니까. 표를 이리 이동시키고 저리 이동시키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부정선거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부정선거 반드시 밝혀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를 해야 됩니다. 부정선거는 수사 안 하는지 못 하는지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을 아주 우습게 깔보니까 헌법기관 운운하며 지멋대로 하는 겁니다. 한국의 중앙선거관립위원회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마음대로 만들어낸 최고의 권력입니다. 잘 지적했네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렇게 뭐죠. 호환무치하게 할 수 있느냐. 이미 말로 해서 타협할 상대가 아닙니다. 선거관립위원회는 독립된 기관을 알공해서 대한민국 제1의 권력기관으로 올랐은 지 오래됐습니다. 이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부정 범죄 행위가 분명하니 검찰 수사로 가야 됩니다. 선관이 만만한 범죄 조직이 아닙니다. 독하고 치열하게 목숨 걸고 조사해야 됩니다. 강제로 수사해야 됩니다. 저들은 부정 마피아로 결성된 집단이기 때문에 폭력적으로 강제 수사해야 됩니다. 아마도 목숨 걸고 방어하리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국민들이 분노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부정선거 붙자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관이 문제의 본질이 뭔지를 세금을 받아서 여러분들을 사용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감사원에 있든 대통령실에 있든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든 대법관을 하든 간에 공직이란 것이 뭡니까. 여러분 공직이란 것이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서번트라고 하지 않으면 봉사하는 거잖아요. 국민을 모시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된 것이 대한민국에 선관위를 상전으로 모시고 국민들이 노예처럼 살아야 되는 세상이 어느 날 깨워보니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런 활동을 왜 합니까. 선관위를 상전으로 모시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진실을 파헤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사실이 아닙니까. 선관위를 여러분들 지금 상전처럼 모시고 살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모든 선거결과를 다 결정해 왔습니까. 이 책들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선관위와 선거결과를 결정하고 국민들은 다 덜너리가 된 거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4.15 총선은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도둑놈들 4권. 지난 지방선거는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도둑놈들 5권. 대통령 선거부터 여러분들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게 조작보고선거입니다. 조작보고선. 그 자들이 선거를 이렇게 조작했습니다. 대국민 보고선거입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개인사든 국가의 일이든 간에 모든 게 때가 있고 기회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그 다음은 기회가 안 오는 겁니다. 다음에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것 자체가 기적적인 일인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선관위의 채용비리가 이렇게 불거져 나온 것도 어떻게 보면 기적적인 일인 겁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가를 정상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이걸 무덤덤하게 그냥 뜻떤 미지근하게 그냥 넘기면 그럼 꼼짝없이 뭡니까. 노예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젊은 날부터 이렇게 작가생활을 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앞을 내다보는 글들을 많이 써왔기 때문에 국가의 진로와 관련해서 이번 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다음에는 다시 이런 기회가 안 옵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선관위 문제가 외부로 노출돼 가지고 이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날들은 거의 안 올 겁니다. 이번에 해결해야 됩니다. 이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고 관심의 끈을 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